워먼치 롱쿠타 타이완의 좌회전 표시에요 직진했다가 왼쪽으로 가시오 용으로 들어가서 뭐 호랑이로 나오면 뭐 파랑이 이루어진다 뭐 그런게 있던데 거기 완전 수육이야 수육 진짜 맛있다 김파이팡 가려다가 검색해서 후석보기 하는데로 왔어요 이제 어디가요? 용어탑 가는거에요? 아침을 먹었고 이제 용어탑에 가려고 합니다 용어탑이 가오싱에서 제일 유명한 곳 같아요 맞아요? 워먼치 롱쿠타 뭐? 우리는 용어탑에 갑니다 진짜 그 말 맞아? 지금 왜 좌회전 해야 되지? 타이완은 좌회전하기가 좀 복잡해요 좌회전 하려면 여기 좌회전 차선에 있으면 안되고 좌회전 차선은 차만 서있을 수 있고 오토바이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빠져있다가 좌회전을 하려면 이렇게 오른쪽 차선에 가있다가 말도 안되게 여기로 갔는데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대기하다가 직진 신호를 받는거에요 타이완의 좌회전 표시에요 직진했다가 왼쪽으로 가시오 타이완은 이렇게 자동차 가는 길이 따로 있고 오토바이 가는 길이 주로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안전한 것 같아 타이완 차들이 너무 빨라서 타이완이 더 위험한 것 같아 근데 그 대신 오토바이 도로가 따로 있는 여기서는 좀 안전하잖아 같이 가는 도로도 있기 때문에 타이완 차선에 오래전하다는 타이완이 스쳐기는 Jump Park 많이 가고 정리해 타이완가 탈고 앞에서 타이완서 타이완은 여기다 타이완 이름도 탈고 근데 나 이거 자오쥬 왜 계속 들고 있어요? 먹을 거야 우리 저기 앞에 벤치 같은 데 안 사가지고 몽몽이 옆에서 자오쥬 먹어요 자 용호탑에 도착 용으로 들어가서 뭐 호랑이로 나오면 뭐 사랑이 이루어진다 뭐 그런 게 있던데 아 근데 닫혀 있는 거 같은데 어? 왜 닫혀있지? 물 들어 버렸어 온가? 용의 입으로 들어가서 호랑이 입으로 나오는 거네 연지담 연지담 내에 있는 풍두관이라는 곳이지 여기 거북이가 너무 많은데? 우와 이렇게 거북이 한꺼번에 많이 있는 거 처음 본다 지금 크다 별로 거북이가 크진 않아 어머 세상에 거북이가 이렇게 많아? 연꽃이 엄청 많네 saliva 손을 줄여서 사무 우유 면 안에 사람이 너무 많은데? 혹시 만집이라서 사람이 많은가봐 나는 고기 우유 면 하나만 시켜 그냥 이거를 시키자 띵 엄청 크게 나오네 우유 면 이렇게 맑은 국물의 우유 면 처음봐 깔끔하네 고기 완전 수육이야 수육 오 부드러워 진짜 맛있어? 우리가 찌르기다고 쓰는거야 하나 더는 찌르기인데? 이 집 맛집이네 이거 먹고 우리가 천수무에 갈려고 여기서 하나밖에 안 먹는건데 남들은 우리가 왜 하나밖에 안 먹나 할 수도 있겠다 우유 면 우유 면 먹고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먹방 찍을 곳은 천수무업 우와 우와 좋은 자리 받았네 내꺼는 다시마탕 말린꺼는 뭐라고? 야채탕 그리고 소고기 목살이랑 등심시킨거지? 최고급 소고기 이랑 써있어 등심 되게 크게 썰어주네 등심이 되게 크게 썰어주네 Can I have more soup? 네 네 네 네 오케이 네 돼지 목살 대자 추가요 돼지 목살 대자 추가요 주와바 먹어볼까? 구와바를 떡으로 먹다니 떡으로 먹다니 네 구와바를 떡으로 먹다니 마지막 고기는 살치살 이거 먹고 한시나 아레나 간다고요? 이거 괜찮으니까 여기가서 차 사마셔야지 버블티 사마실래요 먹는거밖에 하는일이 없어요 우리들은 여기와서 조금 뭐 보고 계속 먹어요 여기는 한시나 아레나 백화점이라던데 아 진짜 아레나가 옆에 있네 그래서 한시나 아레나구나 근데 여기 차만 들어가는 입구 아니에요? 어 아니네 목표가 이쁘네 오 너무 어두운데? 아 선글라스 때문이구나 선글라스 때문에 너무 어두운데? 자기 선글라스 켰어? 어둡지? 때면 밝아 천지 어둡지 decides ensa 그녀는 그녀는 어둡지 어둡지 우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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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파오춘 빵집인데 엄청 유명한 빵집이라고 하네요 이게 장미빵인데 빵이 너무 커서 너무 커서 먹어볼 수가 없네요 중앙공원역 이건 읽을 수 있겠다 오늘 저녁은 샤오롱바오가 먹고 싶어서 딘타이펑 가려다가 검색해서 후덕복이라는 데로 왔어요 대기표를 받았는데 우리가 한 열두번째입니다 인기가 되게 많은 곳인 것 같아요 소룡포 매운한탕 파전병 파전병은 요거 끈적끈적한거 달콤한 소스 찍어먹는거래요 여기 뭔가 국물이 되게 찐득한데 국물이 거의 죽이야 뭔가 되게 진한 맛이네 우리가 흔하게 먹는 맛은 아니다 맛있어 소고기 전병도 나왔어요 빼빼빼빼 채연했어 뭔가 더 싱싱한 느낌이야 여기 회전율이 좋잖아 이제 가오슝의 젊은이들의 거리인 신재장 쇼핑고에 왔습니다 의료매장도 많고 확실히 젊은 사람들이 많네요 아 저게 동간인가 보다 아 저게 동간인가 보다 이거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타이완 야시장 투어 마지막 날 류이허 야시장에 왔습니다 여기가 펀딩에서 제일 번호한 야시장이라고 하는데 약간 홍대같은 느낌이 조금 나네요 웃어요 웃어요 저도 그동안 봤던 야시장 중에 가장 앉을 때가 많은 야시장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두개 많아 저기는 꼬치같은데 이거 얼마나 먹을 수 있는거지? 유통기한 아이허 강도 보러 왔습니다 여기 야경이 좀 예뻐요 야경이 단지 여기 야경이 예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